이상도 사람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흥미롭습니다! 성지 python 분명히 뭐 찍는 것도 안 되는데 왜 찍을 거 있어? 길몽 길몽 가는 길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라고 차 타고 어딘가 풀 이렇게 산속을 지나가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해본 결과 생뚱맞은 게 확 윤기가 많아 이거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봐 닭궁 내 닭궁 방장냥냥 그거 먹어서 깜짝 놀랬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언제 어떻게 무얼을 올려줘서 이렇게 터트릴지 몰라 산하고 산하고 만건도 그렇고 영탁에 막걸리 한잔 우리 신랑이 좋아했다 이거 한게 3만비용 가보네 나의 최고 인기 동영상이 그거야 영탁에 막걸리 한잔 이거 좋습니다 뜰거 같아요 그리고 껐어 그게 지금 나의 최고 조회수 나오는 영상이야 최인기적 동영상 우리 신랑이 이거 배우고 싶대요 이러고 껐는데 최인기적 동영상 최인기적 동영상 그치 뭔가 먹으러 아까도 차 시내도 엄청 많더라고 둔산동에도 올 때 한참 걸렸잖아 차 엄청 많아 금산 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은행동에서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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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llie